우리 주변을 정화해서 밝은 사회를 이룩하자는 사회정화운동이 전국의 각 지역과 직장 단체에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. 국가보외 비상대책상임위원회에 사회학일소 특별조치에 발맞추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은 스스로 내 주변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법아 밝고 정의로운 내 고장, 내 직장, 내 학교를 만들자는 자율정화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8월 9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 정화추진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시도군과 각 직장과 학교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이 운동이 벌어져 밝고 정의로운 새사회 근설에 앞장설 것을 달임하고 있습니다. 중앙부초바 교도소, 사회단체까지 확산된 이 정화대회에서 근면 성실, 정직한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질서를 존중하는 참된 복지사회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서로 믿고 파업하는 가운데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이 운동은 지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,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럼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